매우 나의 유튜브 치러 나간다 베트남에서 새로 개장한 코트네요 새거에요 그래서 하드코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내게 늘 패배를 안겨주는 베트남 언니들. 회장님, 회장님. 오늘 왔어? 안녕? 어, 잘 쳤다. 부었다, 미안하다. 나를 패배를 빡치셨잖아. 오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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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됐어. dice!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어떻게 생각하세요? 방금 시간 죽여버릴까요?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? 지금 상당히 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6대1이 낫은데? 2대1로 치고 있어요 지금 별로 좋지가 않아요 마슬랐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손박을 벗어 던지고 여기 2대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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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대1 2대1 2대1 as 3 5 2 3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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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ㅠ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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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ㅠ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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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. . . . 1-2-3-2-3-2-3-4-0 득섭 리허설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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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